아름아, 그래서 생각해봤어? 오빠, 오셨어요? 아직이요. 꿈을 꾼다는 건 생각도 못해본 일이라. 그럼 오빠가 공부 알려줄게. 고등학교 졸업부터 시작하는 건 어떨까? 고등학교 졸업이요? 올해 19살 됐다며. 중학교 졸업하고 아르바이트 하느라 공부도 못했고. 하나씩 남들 하는 거 하다 보면 네 꿈도 찾을 수 있을 거야. 오빠, 바쁜 거 아니에요? 공부할 거 많잖아요. 공부할 시간 쪼개서 봉사하는 것도 대단한데 제 공부까지 봐준다고요? 이래봬도 나 의대생이야. 졸집게 과외처럼 알짜 정보만 쏙쏙 찝어주면 공부하는 거 하나도 어렵지 않아. 아직 의과생이라 실습 나가기 전이 오히려 여유롭지. 저야 그래주면 고맙지만 왠지 오빠한테 부담 주는 것 같아서요. 부담은 무슨. 너 만나면 즐겁고 뭐라도 해주고 싶은걸. 너는 나 만나면 부담되고 기분 별로야? 아니요. 저도 오빠 만나면 설레고 기분 좋고 그래요. 저보다 나이도 많은데 나이 차이 하나도 안 느껴지고. 뭘 나이 차이가 난다 그래. 10살 차이도 아니고 9살인데. 수유진 백종원 커플도 17살 차이인데도 잘 살아. 나이는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네? 아 그러니까 내 말은. 아 진짜 돌려서 말 못하겠다. 나 너한테 관심 있어. 정식으로 만나보고 싶다고. 네 생각은 어때? 오빠. 저도 좋은데. 저는 오빠에 비하면 많이 부족해서. 오빠가 왜 나 같은 사람이랑 만나려는지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 자신도 없는데. 아름아. 하나씩 천천히 가자. 뭘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라 서로 관심 있고 같이 있고 싶은 그 마음 하나로 천천히 함께 가보자. 그거면 돼. 그건 할 수 있지. 2년 뒤 너니? 우리 순진한 아들 꼬셔냈녀니?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아가씨 눈치가 없네. 지금 그렇게 다소곳하게 인사할 자리는 아닌 것 같은데. 혹시 어떤 분위기인 줄 알면서 염장 지르는 거야? 너 대체 어떻게 우리 아들 꼬신 거니? 요즘 고아원에선 그렇게 가르치던? 봉사오는 사람 중 능력 있는 애 꼬셔서 인생 역전하라고? 그래. 아가씨. 내가 같은 여자로서 웬만하면 편들어주고 싶은데. 이건 도가 지나친 것 같아. 우리 도련님. 이제 실습 끝나고 전문의 달면 같이 병원 운영해야 하는데 병원 지원해줄 능력 있는 친정 있는 것도 아니고. 저 오빠 정말 많이 사랑해요. 지금은 제가 가진 게 없어서 마음이 안 드시겠지만 제가 노력해서 오빠에게 어울리는 여자가 될게요. 이게 진짜 말을 못 알아듣네. 시작점이 다른데 무슨 노력을 하겠다는 거야? 그래 아가씨, 나처럼 같은 의사도 아니고, 들어보니 이번에 겨우 고등학교 졸업했다며. 욕심이 과해서 양심이 없나 봐, 아니면 뇌가 없나, 도통 말귀를 못 알아듣네. 말이 너무 지나치신 것 같네요. 저 먼저 일어설게요. 계속 앉아서 이런 말 들을 이유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인연이? 부모 없이 큰 거 티내니? 어디 어른이 이야기하는데 먼저 일어나 주제도 모르고. 헤어진다고 싹싹 빌어도 모자를 파네. 아주 도련님 등에 업었다고 기고만장하구나. 어머님, 아직도 알아누으신 거예요? 지혜완님? 말도 마라. 내 속에서 천불이 난다. 대체 서방님은 누굴 닮은 거예요? 사랑에 목맬 정도로 철없는 나인 지났는데. 내 말이 누가 아니라니. 나이 어린 거 빼면 볼 거 하나도 없는 애 뭐가 좋다고 저렇게 시위하는지. 너처럼 얼굴 예쁘길 해. 같은 의사의 능력 있어. 그러네, 데리고만 와봐. 내가 이렇게 반대하나. 안 그래? 서방님도 저러다 말겠죠. 부잣집 도련님들이 가끔 가난한 여자한테 눈 먼다잖아요. 지켜주고 싶고 안쓰럽고 뭐 그런 거? 그치? 그런 거겠지? 그래도 혼인신고해버리고 살림도 차린 마당에 안 보고 살 수도 없고 속 터져 죽겠다 얘. 평생 속 한 번 안 썩이더니. 이게 대체 뭔 일이라니. 다 한때 어머님. 너무 걱정 마세요. 저에게도 다 생각이 있어요. 앙큼한 년. 지난번 눈 똑바로 뜨고 먼저 일어선다고 할 때부터 알아봤다니까요. 후, 감히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려? 걱정 마세요 어머님. 저만 믿으세요. 세 달 뒤 형님, 어머님. 오랜만에 봬요. 그래, 동서 오랜만이야. 그동안 잘 지냈지? 사방님에게 임신했단 이야기는 들었어. 축하해. 고마워해, 형님. 그래, 어쨌거나 축하한다. 일이 이렇게 된 건 뭐 어쩌겠어.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데. 내가 재현이 안 보고 살 것도 아니고. 어머님, 인정하기로 하고 왔잖아요. 동서 앞에서 그런 이야긴 삼가주세요. 얘는 내가 뭘 어쨌다고 그러니. 그래 뭐, 없는 말은 아니지만 듣기 좋은 말도 아니니까. 네 말대로 안하마. 자주 찾아뵙고 인사드렸어야 하는데 죄송해요, 형님. 죄송하긴. 찾아올 분위기가 아니었으니 동서도 어쩔 수 없었겠지.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형님이랑 어머님이 먼저 손 내밀어 주셨으니 저도 앞으론 잘할게요. 그나저나 오늘 우리 만난 거 재현인 모르지? 네, 형님이 말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별도로 말하진 않았어요. 그래, 잘했어. 우린 사과하고 잘 지내보려고 만나자는 건데. 서방님 알면 나오지 말라고 하고 일 커질까 봐 그런 거야. 그 마음 알지? 그럼요. 형님 말대로 재현 씨 알았으면 못 나가게 했을 거예요. 이렇게 사이가 좋아지는 것도 모르고요. 그래, 그래. 남자들이 그렇다니까. 조심히 잘 들어가고 애 태어나기 전 움직이기 쉬울 때 종종 여자들끼리 또 보자고. 재현이에겐 비밀로 하고. 알았지? 그날 저녁 아름아, 아름아! 괜찮아?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어떡해, 오빠. 우리 행복이, 행복이 어떡해. 어제 초음파로 확인했을 때만 해도 문제 없었잖아. 잘 크고 있었고 건강했는데 갑자기 유산이라니. 혹시 스트레스 받는 일 있었어? 없었어. 낮에 형님이랑 어머님을 만나긴 했어도 기분 좋게 차 마시고 헤어졌다고. 엄마랑 형수를?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사과하고 싶다고. 잘 지내자고 만나자면서 오빠한테 말하지 말랬어. 어떡해, 행복해. 아이야, 다시 임신하면 되지. 괜찮아. 빨리 네 몸 추스르는 게 먼저야. 오빠 나무렇지 않아? 심장 뛰는 소리도 들었고. 임신했다고 어머님도 형님도 나 인정해준댔는데 어떻게 얼굴 보냐고. 잠깐만. 혹시 나한테 아까 권해준 차가... 설마... 설마 아닐 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형수가 뭘 권해줬어? 약속 장소에 나갔더니 형님이 임산부에게 좋은 차라고 먼저 주문해주셔서 아무 의심 없이 마셨어. 그리고 헤어지고 집으로 오는데 제가 아프기 시작했고 병원에 오니 이미... 뭐라고? 그럼 넌 형수가 너에게 몰래 무슨 약이라도 먹였다는 거야? 그럴 뿐 아니야. 속상한 건 알겠는데 너무 망상이 심한 거 아니야? 그럴 뿐 아니야? 그럼 난 그럴 사람이야? 무슨 말이 그래? 분명 그 차 마시고 이야기는 급하게 마무리됐어. 그리고 헤어지자마자 배가 아파왔다고. 결국 오빠도 똑같아. 우리 헤어져. 오빠랑 있으면 내가 내 명대로 못 살 것 같아. 3개월 뒤 행복아 미안해. 엄마가 널 지켜주지 못했어. 정말 그런 일이 생길 거라고 꿈에도 생각 못해서. 혼자 거기서 외롭지? 엄마가 곧 따라갈게. 엄마가 함께 해줄게. 너무 늦게 따라가서 미안해. 조금만 기다려. 무서워하지 말고. 곧 갈게. 아가씨. 아가씨. 거기서 뭐해요? 늦은 밤 산책하긴 너무 어둡지 않아요? 누구세요? 이 다리만 건너면 집과 가까워서 회식하고 회식하고 술 깰 겸 걸어가고 있어요. 나야 매일 걷는 거리니까 그렇다 쳐도 아가씨는 옷차림도 그렇고 나처럼 일부러 걷는 건 아닌 것 같네요. 그냥 못 본 척 지나가주세요. 이미 봤는데 어떻게 못 본 척해요. 난 그런 거 못해요. 밥은 밥은 먹었어요? 종종 배고프면 딴 생각나고 무모한 짓도 하게 되고 그래요. 나 따라와요. 따뜻한 밥 먹고 다시 생각해봐요. 행복한 미안해. 엄마는 용기가 없어서 너한테 가지도 못하나 봐. 미안해. 어때요? 이제 기분이 좀 풀렸어요? 여기 국물 끝내주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국밥집이에요. 힘든 날 우울한 날 지금처럼 술 진탕 마신 다음 날 이 뜨끈한 국물 마시면 똥구멍까지 녹아내리는 느낌이에요. 이 국밥이 뭐라고 먹고 나니 한결 기분은 나아지네요. 인사가 늦었어요. 전 최유진이에요. 아가씨는 이름이 뭐예요? 아름 정아름이요. 무슨 사정이 있는진 묻지 않을게요. 사람마다 각자 사정이 있는 거니까. 하지만 지금처럼 극단적인 선택은 옳지 못해요. 최고의 복수는 성공이라는 말도 몰라요? 성공 이요? 전 그런 거 못해요. 그건 부모 잘 맞는 사람들만 가능한 거더라고요. 저처럼 소위 빼겁고 배운 거 없는 사람들은 평생을 노력해도 그런 사람들 발끝도 못 따라가요. 누가 그래요? 노력은 해봤어요? 아가씨 나이는 모르지만 젊은 사람 입에서 나올 소린 아닌 것 같네요. 노력이요? 기회조차 안 주는데 무슨 노력이요? 열심히 살라고요? 편의점 아르바이트 식당 설거지 서빙 같은 일들로 돈 얼마나 벌 수 있는데요. 삶이 힘들었어요? 아직 20대 중반도 안 된 것 같아 보이는데 왜 이렇게 꼬였어요? 돈 벌고 싶어요? 성공하고 싶어요? 기회 있으면 노력할 자신은 있어요? 아줌마 뭐 하는 사람인데요. 왜 저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꼭 내 젊었을 때 보는 것 같아서 그래요. 그냥 지나칠 수 없더라고요. 사실 나 대리 불러서 그 다리 건너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가씨가 다리 위에서 한참이나 망설이더라고요. 뛰어내릴 자신이 없다는 건 세상에 미련이 있다는 거니까 그 기회 내가 줄게요. 나만 믿고 따라와요. 5년 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올해 보험왕이 될 수 있었던 건 끊임없이 절 이끌어주고 믿어준 본부장님 덕분이에요. 저에게 기회를 주시고 이끌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기회를 준 건 맞지만 보험왕이 되기까지 노력한 건 아름씨죠. 지금까지 내가 알려준 대로만 하는 사람들은 많았어요. 하지만 아름씨처럼 진심을 다하고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없었죠. 어때요? 아직도 그때 그 다리 위에서 뛰어내리지 못한 게 아쉬워요? 아니요. 그때 본부장님을 만난 건 제 인생의 기회였어요. 본부장님 덕분에 삶이 달라졌고 더 노력하면 남부럽지 않은 삶도 가능해진 걸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은혜가 어딨어요? 다 본인의 수고와 노력인 걸요. 10년 전에는 나도 잘나가는 보험왕이었지만 시대가 변한 만큼 누군가에게 물려주고 떠나야죠. 이제 아름씨의 시대가 올 거예요. 승승장구하고 더 높이 올라가 봐요. 네. 그럴게요. 본부장님이 저 믿어준 거 후회되지 않도록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갈게요. 좋아요. 그 각오. 후배들 양성에도 힘써줘요. 이제 내 밑에서 일하지 말고 정아름 본부장으로 지점 하나 내줄게요. 마음껏 날아봐요. 5년 뒤 네. 안녕하세요. 속 시원하게 뚫어 뻥 하수국 청소업체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안녕하세요. 강남 펜트하우스 18층인데요. 화장실 변기가 막혀서 물이 내려가지 않아요. 혹시 와주실 수 있나요? 아이고 그럼요. 갑자기 막혀서 곤란하셨겠어요. 금방 출동해 드릴게요. 강남 펜트하우스면 30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빨리 와주세요. 30분 후 안녕하세요. 속 시원하게 뚫어뻥 하수구 청소업체입니다. 형님이 여긴 어떻게 얘는 입구를 막고 있으면 내가 어떻게 들어가니 옆으로 비켜봐라. 안녕하세요. 속 시원하게 뚫어뻥 하수구 청소업체입니다. 어 어머니? 에구머니나 니가 왜 여기 있는 거냐? 동서가 왜 여기 있어? 여기서 이래? 집주인 계시지? 일단 들어오세요. 제가 여기 집주인이에요. 무슨 소리야? 강남 펜트하우스가 얼마나 비싼데 어디서 수작질이야? 그래 동서 잘나가는 사업가로도 꼬신 거야? 재주도 좋아? 여전하시네요. 제가 집주인이라서 일하기 싫으시면 지금 가셔도 좋아요. 뭐 뭐야? 진짜 여기가 니 집이야? 아이고 혈압이야 어머님 정신 차리세요. 동서 뭐해? 어서 어머님 옮기지 못하고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잠시 뒤 동선 좋겠네 성공해서 나는 어머님이 하도 금지된 약물 팔면 돈 된 데서 정말 그런가 하고 딱 한 번 유통시켰을 뿐인데 운이 나빴는지 딱 걸려서 감옥 가면서 의사 멸화도 취소됐지 뭐야 아니 얘는 금지된 약물 파는 게 왜 내 잘못이니? 너 전에도 몇 번 그렇게 해놓고서 아닌 척은 어머님 다 지난 이야기잖아요 창피하게 동서 앞에서 이럴 거예요 얘는 꼭 사람 이상하게 만들더라 이야긴 니가 먼저 시작해놓고 왜 내 핑계대고 그러니? 여기서 싸우실 거면 다른 업체 부를게요 나가세요 동서 왜 그래 누가 싸웠다고 그래 지금 보다시피 어머니나 나나 교통사고 당해서 걷는 것도 편치 못해 오늘 일 들어온 게 이번 주 처음이야 얘는 안 하면 그만이지 그렇게 사정사정해서 일하고 싶지 않다 내 원 참 드럽고 치사해서 어머님 왜 그러세요 동서 아니야 아니야 화장실 어디야? 어디 화장실이 막힌 거야? 내가 기가 막히게 뚫어 금방 뚫어줄게 조금만 기다려 잠시 뒤 얘는 자존심도 없니? 제 밑바닥이 어떤지 뻔히 아는데 그렇게 살살 키고 싶어? 어머님 정신 차리세요 예전에 잘나가는 병원장 사모님 아니세요 병원 건물이나 집 모두 빚으로 날라가고 이 일 안 하면 어머님 뭐 해서 먹고 사실 건데요 다리 병신돼서 어디 편히 다닐 수나 있어요? 동서네 집 잘 뚫어놓으면 앞으로 펜트하우스 계속 들어올 수 있는데 왜 초치고 그러세요? 얘는 언제 우리가 일거리 많아서 여유 있었니? 없으면 한두 끼 굶으면 되는 거지 얘 나는 곧 죽어도 쟤한테 그렇게 앓는 소리 하며 손벌리는 거 싫다 무슨 악연인지 악연이라뇨 들어요 얘 니가 약 먹여서 유산된 거 아직 쟤 모르지? 모르니까 저렇게 고분고분 말하는 거지 그치? 쉿 어머님 말 조심하세요 동서가 들으면 어쩌려고요 나는 얘 얼마나 싫은지 내가 살면서 입에 거품 물고 쓰러질 날 있을 줄 누가 알았니? 무슨 죽은 사람 관 뚜껑 열고 나오는 것보다 더 놀랍다 세상에 무슨 일을 해 돈을 또 이렇게 많이 모은 거야 그나저나 넌 진짜 피위도 좋아 약 먹여서 애 떨어지게 만들 땐 언제고 10년 만에 만나 동서 동서 비위도 참 잘 맞춰 어머님도 정말 너무 하세요 저라고 뭐 좋아서 그러는 줄 아세요? 얘는 내가 뭘 어쨌다고 자꾸 그러는지 몰라 모르겠다 너 혼자 해라 난 제 집에 와서 병기 고쳐주는 일 따위 하나도 안 하고 싶다 잠시 뒤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뭐 하긴 보면 몰라 쇼파에 누워서 쉬고 있잖니 아까 니네 집이라는 소리 듣고 놀라서 쓰러지는 바람에 아직도 머리가 어질어질하다 얘 일 다 끝나신 거면 비용 처리 해드릴 테니 그만 나가주세요 어머 어머 얘 좀 봐라 내가 너 가진 거 없을 때 해도 알아봤는데 이젠 돈 좀 있다 이거니 뻔하지 뭐 어디서 몸이나 팔아 돈 좀 만졌나 본데 사람 근본은 안 변한다 어머님도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하시네요 뭐가 여전하다는 거야 내 꼴이 지금 우습다는 거야 어머님 대체 왜 이러세요 동서 일은 다 끝났어 이제 막히는 일 없을 거야 여기 수고비 에요 동서 고마워 혹시 다른 펜트하우스에도 이런 일 생기면 소개 부탁해도 될까 형님도 여전하시네요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거 지금 저에게 이렇게 살살 기른 거 보면 제가 강해 보이긴 하나 봐요 동서 말이 지나치잖아 잘 지내자고 사과도 했고 동서가 서방님이랑 문제 생겨 이혼해놓고 이제 와서 그게 내 탓이라고 하는 건 아니지 않아 잘 지내자고 사과하셨던 거예요 사과하는 척 제 차에 약 타고 유산된 후 자연스럽게 헤어지길 바랬던 건 아니고요 그 그걸 어떻게 증거 있어 보통 하지 않는 일로 의심을 받으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라고 하지 않아요 증거 있냐니 형님 생각보다 순진하시네요 봐라 봐라 눈빛 하나 안 변하고 말하는 거 봐라 내가 뭐랬니 보통 얘기가 아니라고 했지 어머님도 그런 말 하실 처지는 아니죠 흔히 공범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어머님과 형님 둘 사이요 뭐 뭐라고 이제 그만 나가주세요 이렇게 정감있게 이야기할 사인 아니잖아요 그 후 어떻게 되었냐 고요 형님은 제가 혹시 경찰에 신고라도 한다고 생각했는지 오해라고 손이 발이 되게 싹싹 비시더라고요 어머님이요 어머님은 끝까지 아닌 척 고고하게 구시더니 안되겠는지 마지못해 미안하다고 하셨죠 보안요원 불러서 내쫓기는 모습은 또 어찌 그리 웃기던지 세상은 항상 내 편이 아닌 것 같았는데 또 이렇게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아닌 것 같네요 복수할 필요도 없게 너무 허무하게 끝나버린 것 같지만 속 시원합니다 고맙습니다